지금 장했거든요? 췄어요? 췄 때니까 야 복숴, 복숴, 복숴 가도둬 봐 아 너무 비싸다 음... 요리 귀찮은데 안 하면 안되지? 아... 어렵다 이게 옛날 식품 보여드릴까요? 아... 아, 더워 진전을 해야겠네 어이... 진전이네, 여기 전진 아니야? 저기 나가보고 재미없듯 보네 아... 좀... 뭐지? 내가 그렇게 잊은 것도 없을 것 같아 진짜 잘 먹으면 좋겠어 아, 오늘 파야 어떻게 취해야겠죠? 아, 오늘 파야야 밥 먹어야 한 수 있다니까 이거 아니야, 진짜? 아, 거의 좀 안건데 네 빨리 빨리 해 네, 빨리 빨리 해 너한테 많이 먹었어, 뭐 어? 아니, 그렇게 많이는 안 먹지 않을까? 네 시작이는 난 뭐 적당히 줬어 왜 적당히가 기준이 알았어 또, 그 후... 어떻게 해야 돼? 아, 그 후... 그 후... 또, 그 후... 감사합니다.